동해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에 예비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동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기존 주택 입주자와 신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54세대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기존 주택 6천만 원, 다자녀 가구 8,500만 원으로 임대 조건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입주자는 이자와 보증금 일부 등 5%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